오더그라인 계란 오더그라인 삼겹살 오더그라인 계란 오더그 오더그라인 계란 꼬들뻑이 이게 비싸다더니 사왔어? 이꺽이 다 3만원 왔죠. 대이 비싸 이 만큼? 조금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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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요, 검은 걸 이렇게 파줘야 돼. 그래서 식혀서 소금물에 이틀간 담궈놔야 돼. 그게 묵어져야 돼. 쓴물이 되게 쓰거든. 아, 맞아. 이게 쓴맛이 있지. 그러니까 이틀은 담궈놔야 돼. 소금물에다. 그러니까 이틀 후에 김치를 담어. 아, 이걸로? 이거는 진짜배기. 자연산으로. 다 막 하우스에 심고 그러거든. 이런 거는 야산에 이렇게 놔서 이렇게. 자연산이야? 자연산. 아, 그렇게 다듬어가지고 깨끗이 씻어. 흙은 물을 다 빼야 되는구나. 진짜 흙이 많이 묻었네. 이렇게 열어보고 깨끗이 씻어줘. 흙물만 빼가지고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이게 흙물이 다 빠져. 깨끗이. 그래가지고 또 씻어. 깨끗이 흙이 깨끗이 씻겼네. 소금물에다 이틀 동안 담가놓으면 쏙 빠져. 그래야 깨끗이 씻어야 돼. 소금물을 뿌렸다가 물을 부어줘. ம ambulance of them. 김치통에 넣고 소금물을 뿌려놔. 소금을 뿌려놔. 응. 소금을 뿌리는 구나. 응. 소금을 뿌리는 구나. 그렇게 till ben Bahiti Evolution Républiqueю. 지금 불러 barrier bars. 다른 문 Thanksgiving вашего 주제한 게 더 많은 기다려준다. continuing 그래서 저희 통짓만엔 충분히 다食べ diseases. 한 번씩 쓸게 incred Gravity conscious ones. penser различ stable 협erto. 이제 물을 부어놔 물을 부어놔 잠길 정도로 부어야 돼 너무나 맹물이 나오면 이게 살아나버려 그러니까 절여지게 절여지면서 쓴물이 나오게끔 물이 이렇게 당겨야 돼 이제 당겨내 됐어 이제 살아내 살아나지 않게 아 숨이 죽어야 되니까 소금을 좀 물을 많이 넣었으니까 더 넣는다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틀동안 놔둬 이틀동안 놔둬 뭐야 메밀가루? 왜 메밀로 뭐하게? 꼬들뻑이 그 쓴박이라고도 하고 그거 이제 죽을 써서 이 가리로 메밀로? 그게 이제 열이 많아도 이게 열을 내려주는 거야 메밀이 그러니까 너무 쓰니까 이렇게 연하게 이제 죽을 써서 매실 넣고 버물려 메밀가루가 비싸다고? 너무 비싸 이게 몇 g인지 2만 원이나 해 800 g 이걸로 하나 해 봐야지 메밀가루 이걸 부어가지고 메밀가루를 붓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저기다 부어야 돼 이렇게 메밀가루를 찬물에 풀어주는구나 이렇게 끓는 물에 이제 풀어줘 메밀가루를 이렇게 끓는 물에 이제 풀어줘 메밀가루를 소금물에 그래가지고 조금 뜸을 들여 금방 풀이 써지네 이렇게 써야지 처음부터 적고 썼으면 이제 눌기만 하고 그래 그러니까 끓은 물에다 계속 이렇게 해야 돼 이제 끓아야지 아 이제 이틀 동안 담가 놨구나 소금물에 그래서 쓴물이 좀 우러나라고 쓴물이 빠지라고 그러면 이제 식혀서 이걸 물 빼야지 여기다 건져서 식혀야지 건져서 식혀야지 이렇게 몇 번 씻어내 이렇게 몇 번 씻어내 세 번 헹궈 헹구고 물을 빼 수분기를 다 닦아냈어 이제 물을 빼면 되네 물만 빠지면 야채 배하고 양파 갈아 배도 들어가는구나 반쪽 이 부분을 종일에 쪽파도 들어가는구나 이 길이로 멸치액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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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액젓 갈치액젓 간거 집어넣어야지 메밀풀이 다 식었어 메밀풀이 다 식었어 아까 쓴거 이걸 넣고 육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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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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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넣고 고춧가루 잘 섞어주는구나 잘 섞어줘 들어갈거 다 들어갔어 절반만 넣어도 되겠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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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을 봐야지 간이 맞아 고춧가루 고춧가루 넣어서 섞어야지 파를 다 섞었어 고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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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을 발라가면서 잘 양념을 잘 묻혀주면 되는구나 파도 섞어주고 이렇게 담으면서 통에 바로 담으면서 칠리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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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되네 이거 3만원이나 치나대 되게 비싸 자연산이 안나왔는데 잠깐 나왔어 다행히 내가 딱 맞히지. 그릇이 딱 맞지 않아. 그릇이 작아보였는데 다 들어가네. 내가 얼마나 잘 맞힌지 몰라. 딱 맞지? 맛있겠다. 양념은 조금 남았네. 조금 남은 것이 낫지. 모자라면 힘들어. 김치 담다가. 이제 하나 먹어 봐야지. 맛있어? 간이 딱 맞아? 안 써? 이것도 익어야지. 익어야지 진짜. 익으면 하나도 안 써. 맛있겠다. 익은 다음에 먹어. 한 5일 밖에다 내놔야 돼. 아, 5일? 응. 아주 고급스럽게 됐어. 이제 좀 익었네. 너무 맛있어. 담은 중에 이번이 제일 잘 된 것 같아. 아, 이 꼬들뼈기가? 진짜로 익었잖아. 자연산이라 더 맛있구나. 이거 자연산 아니면 하우스에서 키우나? 하우스에서 키우고 이게 계량으로 나온 게 많아. 자연이 아니고. 아, 계량적으로. 계량적으로. 이게 썸박과 아인디 막 사람들이 이거 고들뼈기다 그러고 그래. 근데 맛이 없더라고. 접시가 작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지. 꼬들뼈기. 잘 먹겠습니다. 이거 꼬들뼈기도 먹어볼까?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게 됐네 아직은 싹싸름하네 그 맛으로 먹기야 이게 고급김치구나 꼬들배기가 이렇게 맛있는 거야? 작년인가 언제는 정숭고 누구나 갓돼서 캐온 거 가짜들하고 궁금했어 이러니까 안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거 먹어봐 입맛이 싹싹돌아 그니까 고급김치 고급김치 자 고급김치 고급iens 고급 Rams